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스 임영웅이 부른 남자는 말합니다 영상이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 영상은 2019년 10월 17일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임영웅이 부산 KBS 임성환 노래교실에서 가진 남자는 말합니다 무대가 담겼습니다. 이날 임영웅은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유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객석의 환호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영상에는 코로나19가 없던 시절 객석을 꽉 채운 관객이 하나가 돼 임영웅을 응원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팬들은 이때처럼 다시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이 찾아오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로트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